1부에서 계속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도련 대회관지입니다. 우리가 도련 때 전체 정리하면서 밖으로 도련은 대회관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심약하고 특히 유목운송들이 많이 있어서 오지요. 제일 처음에는 힙합전사 버라니 오지요. 나라의 힘이 들어서 2호! 나중에 한번 힙합시즌업을 해볼게요. 거란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진이 오게 되는 것이 여진이 옵니다. 여진도 나라의 힘이 오지요. 나중에 본별도 오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거란박 여진까지 끊어서 오고요. 본별 귀족들 얘기 잘 들으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유목운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서 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 출연을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에 당나라가 망한 이후의 개판입니다. 개판이기 때문에 고려가 초반에 굉장히 당당하게 나가면서 황대를 칭하기도 하고 연호 성공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판인 상태에서 아래를 그너뜬 거란이 성장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미 이쪽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의 베이징까지 차지합니다. 중국의 돈도 일부까지 먹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를 먹은 상태고 그리고 얘네들이 성장하게 됐을 때 이쪽에서는 거란의 기름을 나름대로 빌려서 송나라가 중국 대륙 통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짝 얘네들이 협력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란은 이제 나중에 세력을 키우게 되면서 대륙에 진출할 꿈을 꾸게 되고요. 그 이외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이 제대로 견제를 못해서 거란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균 지원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머물건소에서 남아있다는 여러 가지 원술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내려오는데 그 이후엔 이제 여진도 내려온다는 거지 유목민족들이 설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고년 시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목민족들의 특징을 갖다 좀 더 보고 갈까요?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싸움에 강합니다. 싸움에 강한 이유는 뭘까? 맨날 얇타고 다녀요. 맨날 얇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녀요. 그게 제일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느라고 싸움도 당연히 말 타고 합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것들 기병이죠.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영화의 기본점은 도병입니다. 걸어다니죠. 땅개 그러므로 기병과 도병이 싸우면 당연히 기병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들이 즐겨하던 게임에 비교하자면 기병들은 마치 질럭과 같다는 기병들은 마치 버블링과 같은테들이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의 집중량이 떨어져서 약간 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있겠죠. 물론 더 약할 겁니다. SCV는 훨씬 더 약하죠. 이런 식의 권위가 한 건데 이건 어쨌든 잊어먹으실 거고 어쨌든 간에 기병이 큰 바다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됩니다. 그럼 얘네 기병인데 얘네들 언제나 1년 365일 몇 년간 어느 시기나 얘네들이 유목민족들이 강력함을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두들겨 피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목민족들의 생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라조지라고 불렀지만 사실 여러 구속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목민족의 특징 얘네들 이동생활하는게 이동생활하는게 우리가 선산시대 때 이야기했었지만 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퍼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구속단위로 나뉘어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하나다라는 의식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물론 같은 언어를 쓰긴 합니다. 심지어 같은 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각자 나뉘어져 생활하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 간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하나 구속의 세력은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거죠. 개개인은 세지만 제대로 뭉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건 뭐냐 어디선가 영웅이 등장합니다. 영웅이 등장해서 얘들아 우리 뭉치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거대한 하나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정복국가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복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얘네들 최종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로 갈까?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갈까? 중국이 커다라는 목표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내려가는데 저쪽에 왼쪽에 보니까 약간쯤 애매한 놈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 놈이 살짝 눈에 띄어요. 그녀석이 누가 된다?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군족들 거란이 세운 요도 그렇고요. 여진이 세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하는데 고려가 약간 거슬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이랑 친하다 보니까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위기감 때문에 고려를 한번 찔러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침략하는 일로 여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란도 그렇고요. 여진도 마찬가지고 고려를 이제 침략해 오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몽골은 살짝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은 몽골은 그 여지가 이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미 중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고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장도 약간 다르고 고려 입장에도 선답할 수 있는 인연지가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요. 방금 설명한 얘기가 뭔 얘긴데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란부터 보지요. 자 거란이 왔습니다. 거란은 우리나라에 세 차례 쳐들어옵니다. 1차 2차 3차 침입되겠는데요. 약간 반전의 매력이 있는 애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거란은 지금 설명을 들으시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순진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참 정직해요. 이유가 없으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려를 믿어줍니다. 처음 안되겠다 싶으면 쳐들어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항상 잘 지키는 애들입니다. 반면에 고려를 보잖아요. 얘네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을 반복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답이 절대 짙지 않습니다. 자 여기 누가 좋아보이니 거란 거란이 좋아보이죠. 그러나 외교관계에서 정직하고 착하다는 얘기는 호구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왜 호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미를 찾으러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일단 거란과 고려의 접촉은 시작은 어떻게 했었니? 태조 왕권이 태조 왕권 때부터 시작이 됐죠. 왕권이 지기한 다음에 거란이 사신 보내면서 석굴로 낙하 오신바리 보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조 왕권은 어떻게 했었니? 낙하 옮겨 죽여버리고 사신 뒤안 보내버리면서 우리는 싸우겠다. 라는 얘기를 확실히 했었죠. 그래서 결국 거란은 쳐들어옵니다. 1차 진리 때 무려 80만 대분이 옵니다. 소선룡이란 아저씨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학에서 싸웠던 고려의 장수는 서희라는 아저씨가 알려져 있네요. 서희의 방판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1차 진리의 과정을 제가 잠깐 몸으로 제안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려가 있습니다. 제가 거란입니다. 거란은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고려를 두둑겨 패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선언에 두둑겨 패더니 갑자기 주먹을 멈춰요. 그러더니 야! 이제 우리 말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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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해야겠지? 그래서 고려는 선언을 고려해야 됩니다. 의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착한 애들이죠? 지들이 압도적으로 두둑겨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먹을 멈춰요. 그래서 어쨌든 말로 하자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란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는 왜 도대체 첫 번째 우리를 멀리하고 손나락만 친하게 지내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우리 거란은 우리를 멀리하면서 왜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손나락만 친하게 지내느냐 굉장히 순진한 문제요. 우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얘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야 땅을 보면은 너희는 남쪽에 있고 이전에 신라를 이어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 있고 이전에 고구려를 이어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북진 정책이라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위협하려 두느냐 고구려 계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참 순진한 이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 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송 배척 바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거란아 사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고려는 정말 너희 거란을 사랑한다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지만 사랑에는 늘 장벽이 있는 법 지도상으로 다시 보라고 보실까요. 우리 고려와 그리고 이제 너희 거란 사이에는 얘네들이 있다. 여진이 지치고 있지 않냐. 얘네들이 우리가 그 사랑의 장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선물을 보내도 가가 여진한테 털린다. 그리고 뭔가 사신을 보내내도 여진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진 때문에 너희랑 친하지 못한 것이지 사실은 너희랑 친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래 너희 같으면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 계승 문제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우리 나라 이름 봐라. 고려다.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국진정책을 펼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여진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절대 너희 거란을 해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란은 얘기를 듣고 어? 그래. 알았다. 너희 참 우리랑 친하고 지내겠구나. 우리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자. 라고 하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심지어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의 장벽다 우리가 없어지겠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여진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진이 점령한 것을 있던 땅 여기를 갖다가 고려의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고려는 거기다 성을 여섯 개를 쌓았고요. 그 땅을 우리는 강동육주라고 부릅니다. 자 줄거리를 정리하는 쪽에 확실한 1차 논쟁입니다. 자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두 손개 팁니다. 마루화제입니다. 말이 끝나고 났더니 어?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더니 형제의 관계를 맺고 땅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착하고 숨진 않아요. 좋은 애들이죠? 자 그런데 고려는 어떤 일입니다. 거짓말 장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형제관계 맺긴 했지만 사신 보내겠다고 했지만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교류하겠다는 것도 절대 안 하고요. 송나라 그만치다 계시 됩니다. 땅만 걷고 튑니다. 자 그래서 결국 권한 열받았는데요. 열받는다고 별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없으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고려해서 강조라는 사람이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얘가 정면을 일으킵니다. 얘가 권력을 잡고 왕을 갈아치워버립니다. 사실 고려는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반대로 갈아치워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왕을 갈아치워버리자 거란이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란과 고려는 형제의 나라다. 그리고 거란의 왕과 고려의 왕도 형제의 왕이다. 그런데 니가 뭔데 신하 주제에 내 동생 왕을 갖다 왕들에서 쫓아냈냐 라고 하면서 거란의 왕이었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40만 군대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고려의 지배자였던 강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죽이겠다고 오는 거죠. 맞서 싸웁니다. 수도개경에서 지키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수도개경 털리고 전사합니다. 고려는 수도개경에 함각했고 그리고 강조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피난가 있던 왕은 강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거란의 성종한테 사진을 보냅니다. 야 강조 죽었잖아 거란도 끝났지 이제 돌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거란은 알았어 그런 다음에 돌아갑니다. 자 물론 고려가 추가적인 약속을 했어요. 이제 진짜 친하게 지낼게 심지어는 우리 왕이 직접 너희 거란 수도까지 찾아가서 황제한테 찾아 뵙고서 문안 인사드릴게 여러가지 신규의 상징으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란은 눌러갑지요. 끊어보려는 약속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킵니다. 또 거란 또 쳐들어옵니다. 1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숫자가 좀 더 줄어들지. 자 그리고 이때는 소별업이라 내가 쳐들어왔는데요. 자 이제는 등장하실 때가 됐습니다. 강경찬 아저씨가 등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보신가요? 낙성대란 좋은 대학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정말 관악도 있어. 사실 대학이 아니야. 별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강감찬 장군 태어나신 곳입니다. 강감찬 장군 아프지 마세요. 제주대학 감귤포장학과 그런 대로 보시면 됩니다. 대굴대 목탁깎기학과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맞춰 싸웠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소별학과 거란군대를 수도 개경 문척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끊습니다. 그리고 쫄쫄 굶기 시작해서 지쳐서 돌아가는 불쌍한 거란 애들을 이전에 을지문덕 아저씨가 하셨듯이 을지문덕 아저씨가 하셨던 그곳 살수 지금은 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청천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란한테로 받았던 강동 육주 중에 하나 귀주라는 성이 있었고 여기에서 거란 애들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고 그리고 도망가는 애들까지 칼칼 풀어서 심반의 군대가 왔다가 대략 한 2,800명 정도 돌아갔다는 전설의 귀주대속을 만들어내십니다. 거란한테 했죠. 거란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제 거란한테 얘기합니다. 야 까불면 죽는다. 다시는 쳐들어지마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평화안제를 내셨고 그 이유로 거란한 거래를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려도 쳐들어오지 못한 거란 어떻게 됐을까 죽음 때를 진실하지 못하고 씨름씨름 하다가 뒤늦게 일어난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고려는 사기꾼의 거짓말 약속 안 지키는 놈이고 거란은 순자로 정신적으로 착한 놈이죠. 외교관계에서 이런거는 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란은 정말 멍청했을까 고려에게 믿었을까 안 믿었겠지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왜 거란은 그렇게 저자세로 1차 침입 때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주먹을 멈추더니 말로 대결하고 심지어 고려에 선물까지 주고 갔을까 한 심만 대분이 왔어요. 뭔 얘기일까 사실 거란의 주적은 누구다? 송나라입니다. 송과 대립하고 있는데 그쪽 병력 다 빼가지고 고려에 침략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려도 알고 있는거죠. 야 니네 여기 병력 있어도 괜찮아? 여기 있다면 송나라를 만들어서 틀릴텐데 빨리 돌아가게 될텐데 이정도 치면 수여졌으면 돌아가시지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신거죠. 그래서 거란도 어떻게든 고려의 환심을 사고 싶었고 뒷쪽의 걱정관이 없었고 싶었으니까 어떻게든 고려에 땅까지 주면서 고려를 잘 달래보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고려는 그냥 먹고서 그래 고마운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니네 편들게 할게 아니라 일단 상황 좀 보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사해서 중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계속해서 정의 침략을 상황을 보면서 막아내면서 2차 침입 때 무슨 상황이었을까 야! 40만 군대 왔네 이쪽에도 군대 있긴 하지만 송나라가 제대로 쳐들어오면 어떡할래 니네 빨리 돌아가야되지 않겠어? 수도까지 왔는데 제대로 좀 돌아가시지라고 대짱 튕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차 침입 때 10만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전선에 송나라 쪽의 병력을 거의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빼내서 고려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고려는 니네는 그 정도로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던 것이 방금 전에 규주대첩이라는 거죠. 혹시 그리고 이 규주대첩이라는 이름에 현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게 있습니다. 왠지 대첩 시리즈가 그렇지만 한산도 대첩도 그렇고 살수 대첩도 그렇고 소수의 군대로 다수의 군대를 막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고려군대가 대략 한 30만들인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즉 뭐한거니 말로 몇 장 챙기면서 상황 보면서 뒤쪽에서는 열심히 힘을 키운거죠. 싸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 방 터트려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함부로 볼 수 있는 놈이라는 실력을 보여주고서 그걸 바탕으로 전쟁을 최소화하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존심까지 시킬 수 있었던 성능적인 대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란과의 반대가 아름다운 겁니다. 심지어 마무리도 깔끔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혹시나 또다시 고란이 쳐들어올까 해서 방비도 튼튼히 합니다. 수도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고요. 그냥 성벽 한 바퀴 더 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쨌든 수도 방비 튼튼히 했고요. 국경에다가 천리장성도 두 번째 이야기 쌓습니다. 천리장성 두 개에요. 연재소문이 쌓았던 거 고구려 거 하나 이제 두 번째 거 고려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는 거란과의 반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아름다운 의미로 마무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바로 이야기할 여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진에서 고구마의 패치를 보시게 될지 몰라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질개? 여진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한 애들입니다. 여진 누구인지요? 여진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한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진 유북 민족들이다 보니까 일단 침략부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누락질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진의 국경 명배로 시작됩니다. 자 고려는 일단 여진이 쳐들어올 때마다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얘네들이 쳐들어온 것보다 좀 열받겠죠.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쳐들어와 짜증난다.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적들의 본거지를 들어와서 봄대를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고려는 여진 정벌을 시도합니다. 그때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이제 윤관이라는 뜻입니다. 여진 정벌을 시도하게 됩니다. 윤관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급 소드마스터 한 분이 합리하십니다. 소드마스터가 뭘까요? 칼이 됐어야 됩니다. 칼이 됐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위인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여포 같은 장군이 등보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포라든지 뭐 항우라든지 그런 사람들 칼을 한 자로 들고 말 타고 달리라는 적을 적질각각 둘로 갈라주면서 한 번 나섰다면 몇 백 명 몇 층을 혼자서 죽여버렸다는 전설적인 사람들 힘 열나 짱 센 애들 사실 우리나라 장군 중에 좀 드물죠. 생각해봐 너희들이 알게 된 우리나라 장군 을지문덕 혼자 잘 싸운 건 아니죠. 작전 잘 지으신 분이에요. 강감사자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석이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수들의 대부분이 작전을 잘 지었던 분이지 혼자서 칼 한 자로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면 적진을 갈라버렸다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척 충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윤관과 함께 갑니다. 여진정관대 대화를 했던 아저씨예요. 윤관도 사실 윤관이에요. 싸움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사실 첫 번째는 발립니다. 시도에요 실패합니다. 왜? 적들이 기병이라는 걸 너무 무시하고 갔다가 정말 죽을 뻔합니다. 실제로 윤관은 여진족들한테 꼬이당해서 그 당시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그걸 역시 좋아. 척 충격이 붙여주기도 합니다. 윤관이 적진할 때 꼬이당했는데 우리 편 병사들이 발만 동동구동했어요. 아! 여진족 무서운데 가면 우리 죽을텐데 라고 하자. 척 충격이 나섭니다. 야! 너희들 무슨 불화된 자라서 어떻게 삼관이 저렇게 꼬이당했는데 가만 두고 있을 순이야. 내가 간다! 그러면서 혼자서 말 타고 다니지 말 그대로 적진을 둘로 갈라버리고 그리고 유융히 윤반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의 의형제스러운 관계가 됐던 것이 윤반과 척 충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윤반은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 돌아와서 권위합니다. 상대편은 기병입니다. 우리도 기병이 필요합니다. 특수무제 존재하는 자라서 별무반 형성합니다. 별무반 여러분들은 그냥 기병 위주의 특수무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신정보를 위해서 파견됐고요. 이제 그냥 상식사마전 추가를 얘기하자면 뭔가 이름이 좀 더 신적입니다. 신의 기군, 신기군, 기병 그리고 이제 신보군, 신의 무병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항마군 마귀에 대항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승병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무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스님들이기 때문에 직접 싸운 건 아니고 도북부대였다고 해요. 어쨌든 별무는 형성됐고 그리고 여신족의 본건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윤관은 이 여신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여진들을 몰아넣고 그 지역, 동북지역에다 9개의 성을 쌓습니다.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 근대 문제가 생깁니다. 여신족들 입장에서 본건지를 뺏겼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침략해 옵니다. 여신족들에 이어지는 침략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신족들은 떼려 와서 빌기도 합니다. 돌려주세요라고 방안 요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지배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요.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한 선택이 아니라 권력자들 간의 여러가지 이유들이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요. 결국 동북구성, 신랑의 성까지 쌓아놓고 여신한테 돌려줍니다. 물론 약속은 받았어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여신은 금을 광복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칭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고려의 지배자이던 이자경과 친구들은 뭐라고 외쳤을까? 오케이 좋아요. 4대 오케이 외칩니다. 그 이후로 고려와 여신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훈훈하게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싸우지 않고 훈훈하게 지냈다라는 건 매우 좋은 얘기이긴 해요. 사실 전쟁이라는 건 이겨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뭘까? 우리의 힘이 강해서 상대편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두 번째, 어떻게든 싸움을 피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싸워 이기는 거. 그리고 싸워서 지는 게 최악이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싸움을 피했다라는 건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건 역시 무엇 때문일까? 이것 때문이겠죠. 돌려줬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껴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이 방어하기 힘들었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추가하게 되면요. 윤관과 척준령이 귀양갑니다. 동북구성 관환하면서 윤관과 척준령은 필요도 없는 땅을 빼앗아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귀양가 버립니다. 왠지 정치적 이유가 살짝 이해가 가세요. 윤관과 척준령은 영웅이 됐습니다. 특히 동북구성 축조 이후에는 그렇겠죠. 이때 척준령 대화를 탑니다. 적의 성이 함락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가 간다고 하면서 혼자서 뚜벅뚜벅합니다. 혼자서 뚜벅뚜벅 성벽 기어오릅니다. 적장들 다 배워넘기더니 자기가 성벽 아래로 내려와서 성은 활짝 넣어줍니다. 그래서 성함락 신기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의 활약을 보였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니. 많은 상을 줘야겠죠. 현술도 줘야겠죠. 권력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권력자들의 신기를 좀 거슬렸다고 보겠죠. 그래서 결국 윤관을 귀양보내버린과 동시에 동북구성을 방안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만 안 했어도 여진이 세력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고 금나라도 건국 못했으면 황제도 못지 말고 4대 6도 없었을 거 아니냐 나는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의 과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방안했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특히 거란과의 이런 성공적인 차례를 비교해봤을 때 아쉬움이 된다는 게 여진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고 좋게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전쟁을 피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백성들은 그래도 전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그분과의 4대 관계에 수립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나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뒤에 걱정이 없죠. 아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 있었던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송나라의 수도 함락하고서 중국 대륙 위쪽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 절반을 지게 했던 애들 전진세의 어떤 금나라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책에서 내용들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7단에 써있는 내용들 좀 요약해볼까요? 자 거란과의 싸움은 복잡하죠? 간단히 보세요. 싸움 시작합니다.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먼저 누가 활약했다? 선희가 단판했고 이런 내용들로 고구레의 기술자인으로 인정받고 마지막 결론 강동영쯤에 득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입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강조 이름도 몰라도 돼요. 단지 여러 차례 침략이 있었고 특히 언제? 3차 침입 때 누가 활약했다? 강강찬 아저씨가 귀주 대첩해서 애들을 달라버렸다. 주요 줄거리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줄거리에요. 그리고 이제 뒷마부리로서 어떻게 했다. 성사원수 관계 튼튼히 했다. 이게 거란과의 외교관계입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에 다시 정리해볼까요? 처음에 여진의 누락치로 시작이 돼가지고 윤만이 여진정과 식당 못 받은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 여진과 싸웠고 그리고 별무관을 통성해서 여진을 정보라고 공복구성을 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돌려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진이 금을 원곡했고 황제일 시간 다음에 사대류를 구구했고 고려는 오케이 했다. 이쪽에 여진의 줄거리입니다. 자 척춘정 이름은 몰라도 될까? 알아도 될까? 잠시 후에 다시 나온 겁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때 척춘정이 귀약할 때 갑자기 이제 동네가 손을 내밉니다. 야! 너 나라에 공 많이 세웠는데 이런 취급하는 거 정말 억울하지 않냐? 나란 손탑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손을 내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자겸이라고 합니다. 이자겸 왜 자기 딸이 계속 왕한테 시집 뻔했던 사람인지 나름대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 장치후에 등장한 손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서 정리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분은 개인적으로 잘 썰었다라는 기록을 크게 보기 힘들어요. 어쨌든 분이 잘 싸우시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혼자서 탈피고 나면 혼자서 제압하고 그런 느낌인 줄 알죠. 사실 그런게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요. 이 분은 이 얘기가 정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식경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란과의 전쟁을 보시죠. 중국에서는 10세기 초에 강의별마음 어쨌든 간에 혼란기입니다. 그런 사이에 거란이 요를 건립해서 정사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 그리고 송이 태웅이란 미국에 요와 송이 대립하는 무도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고려는 주로 한족왕으로 중국의 오리지널 애들과 무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북방의 거란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1차 침입입니다. 이때 서희가 소원령과 회담에서 단판이라고도 표현할 거에요. 고려가 고굴의 국회자임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거란과 교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란은 감동육주를 선물로 주고 갑니다. 이후 계속해서 약속 안 지키는 고려에 대해서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3차 침략 때 강강찬이 이끈 고려군이 이를 경파하고 대승을 모둡니다. 위주대첩입니다.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대경에 나성을 쌓고 그리고 천리당성을 쌓아서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외교단판 내용이 궁금해 보시면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여진 갑니다. 여진의 성장 자 둘째 줄을 보시면 여진이 어떤 애들인지 나와있습니다. 발의 옛 땅에서 구조 단위로 흔터져 살고 있었던 여진들입니다. 고려는 얘네들 살살 달랬어요. 먹을 거 주면 안 지들어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달락 뭉칩니다. 12세기의 완앤불안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강성해지면서 고려의 동국쪽 국경지세를 침략합니다. 윤반이 책임제가 됐습니다만 탈렷고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결무반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여진정보라고 동국쪽 국경밖에 9개의 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삼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여진이 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리고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구성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후 여진이 금을 세웁니다. 111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제를 칭하며 고려의 형제 원화가 가서 사대 관계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집권자이던 이자경 등은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은 이후에 송나라 마음껏 쳐들어가서 송을 멜방시킬 수 있었고 고려는 그 싸움에 끼어들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리를 챙기고 있는 고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에 구성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한번쯤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벌기족사회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